역사를 찾아서 제242편 광종의 왕권강화책 그리고 노비안검법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대하! 사천봉공 최지몽 입시이옵니다! 내쉬어라! 어서 오시오, 최공 대하! 신 사천봉공 최지몽 대하의 부름을 받자와 왔사옵니다 최공도 알다시피 지난 밤에 태풍이 불었는데 어인일이오? 짐이 부덕하여 그렇게 태풍이 불고 나무가 뽑히지 않았나 싶소 본시 자연의 동태란 인력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배하 허면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아무리 자연의 이치라 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백성들의 인심은 결국 주군을 원망하게 되는 법이오 그런 자연재앙을 물리치는 방법이 없겠소 배하! 아래없게 황공하오나 백성의 인심이란 다스리기 나름이옵니다, 배하 인심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덕을 닦으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하여 배하께 정관정요를 권해드리고 싶사옵니다 정관정요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도 읽혀진다는 당나라 태종 때의 서책이다 중국 당나라 때 태종의 일을 기록한 이 책은 태종을 보좌했던 군신들의 토론과 군주의 도리, 법도에 대해 폭넓게 씌어졌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늘 경전처럼 옆에 두고 읽었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광종이 이 책을 곁에 두고 탐독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경술년 봄 정월에 태풍이 불어 나무를 뽑았다 왕이 재앙을 양제하는 방법을 물음해 사천이 아래기를 덕을 닦음만 같이 못하나이다 라고 하니 이로부터 왕은 항상 정관정요를 읽었다 25살의 나이로 고려왕조 4대왕의 보이오른 광종 태조 왕건이 후상국 통일의 선구자였다면 광종은 그 완성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치적 과정에는 양지와 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고려사 전료 광종 즉위 26년 의뢰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즉위 시초에는 신화를 예대하고 청단을 공명하게 하며 빈약자를 진율하고 유아를 존중하며 주야로 힘써 지평을 바라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중세 이후로는 참소를 믿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였으며 불법을 혹신하고 사체하여 절제함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광종 임금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왕권을 확실하게 강화한 임금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 얼룩진 혈투를 벌였던 왕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광종 임금이 그려내고자 했던 고려왕국의 꿈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최규성 박상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고려 4대 광종의 성품의 일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드라마로 들려드렸습니다만 고려사에 의하면 저기 26년까지는 치평에 힘쓴 임금으로 그리면서 그 시기 최지몽이 추천한 정관정유로 가까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관정유라는 책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교수님 드라마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이 정관이 당나라 태종의 연호인만치 태종과 관련해서 이 정관정유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그 당나라 태종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은 당고조 2연의 둘째 아들인 이세민이라는 사람인데 2연이 퇴원 퇴소로 있을 때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거병을 해가지고 장관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럴 때에 20여 세밖에 안 된 태종이 2연군의 총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을 건국할 때 아주 절대적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기를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큰아들인 이건성한테 태자 자리를 빼앗기죠 그래서 이제 태자 이건성과 이세민은 상당히 불화를 하다가 유명한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현무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왕권 다툼 그렇죠 왕자의 난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이제 현무문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건성하고 원길연합군 그러니까 원길은 이세민의 동생인데 형님하고 동생이 한판이 돼가지고 중간아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세민이 참 피에 얼룩진 그런 숙청이 됐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유폐하다가 28세대던 해에 왕의 주교환이 그 사람이 당태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27년부터는 연호를 정관으로 바꿔서 조금 전에 김선생님 말씀대로 정관의 치라고 해서 그의 치적을 정관시대의 치적으로 이렇게 보지요 그리고 649년 51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 23년간을 다스리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고구려 원장하고 관련된 그런 참 좋지 못한 그런 임금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죠 특히 그 당시 여러 명재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영향을 강하게 끼쳤던 인물이 위증이라는 사람입니다 위증 그 위증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건성의 책사였는데 거꾸로 이건성 죽은 뒤에 참 당태종을 도와서 당대 최고의 명재상 노릇을 했죠 그래서 위증과 두여희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치구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한 것이 정관정료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방이나 주원장 같은 사람을 중국의 최고의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정관을 최고의 인물로 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관정료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라도 동양의 위대한 지도자라면 한 번쯤 읽는 그런 제왕학의 필독서고 그 속에는 제왕학뿐만 아니라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양한 처세술 네 처세술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은 건가요? 당대에 지은 책이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정관정료는 23년간의 통치기간에 숱한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시에 명재상이었던 장손무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하고 또 임금 자신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내용이 중요하니까 기록으로 남긴 것을 한 50년 뒤에 오긍이라는 사람이 오긍 네 오긍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편저로 내서 정관연간의 정치의 중요한 요체다 이런 뜻을 정관정료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오긍은 결국 그럼 역사학자 네 맞습니다 사과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은 책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책을 광종임금이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까이 한 이유가 말씀대로 내용이 좋고 처세의 그런 교훈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금이 가까이 했는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카도 죽이고 아버지도 또 유폐시키는 그런 악행을 했던 것이 오히려 이 광종의 과거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도 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광종과 당태종의 생년이 비슷하고 통치기간도 비슷하고 또 집권 과정도 비슷해서 아마 동병상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호감이 갔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이 책 속에 정관정료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명군의 조건이라는 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명군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명군이 되느냐 그렇군요 내 그 조건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우선 신화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믿되 절대로 달콤한 말에는 넘어가선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죠 또 그러면서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고 미신을 믿지 말고 청렴한 모습을 스스로 보여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진 신화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명군의 도리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통치자라면 그 말을 새기고 새겨서 통치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광종이 열심히 읽었고 또 그 속에는 지방관으로서의 중요한 자세도 명시하는 게 있고 또 그건 말고도 수성이 어려우냐 아니면 창업이 어려우냐 그 수성이 어려움 자체도 이제 그 속에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고전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왕자는 주야라 즉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배다 배 그렇죠 그렇게 기회를 하죠 서인이라고 하는 자 서인자는 수야라 물이다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수죽복주라 그러니까 물은 그걸 다시 엎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정관정 요소가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서 고심참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하는 분들이 가끔씩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실제 광종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정책에 실현을 했나요?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에는 당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관료 정치를 구현했는데 그 당 관료 정치의 방향과 운영의 근간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이제 광종은 아버지 태조의 유업을 받들어가지고 그 태조가 이룩하지 못한 그런 정치를 성공시키려고 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정치의 근간을 삼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여러 차례 모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정력 속에 들어있는 관료 정치의 실체를 그대로 이제 깨닫게 되고 자신이 개혁 정치를 하면서 정관정력의 내용대로 노력을 하죠 당태종 시대는 중국에서 참 볼 수 없는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국의 방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청년 광종이 무단히 고심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이제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최승로가 조금 전에 소개하신 말씀대로 초기의 실체적을 중국 3대에 비해할 수 있는 태평성대를 이룩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이 책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의 힘만 가지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철저히 이제 그 유교적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관료들을 키워서 이 관료 집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왕의 의지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이 관료 정치를 하면서 그 정점에 왕이 있어서 전제왕권을 형성화해서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한다 이것이 이제 광종의 정치의 유체고 거기에 정관정료는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왕권 강화를 성공시켰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다면 당시에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켰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차원에서 광종이 선택한 정책은 뭐였나요 우선은 내치를 충실히 해가지고 안정이 되고 고담에 뛰겠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그동안 국가의 공력에 힘써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죽은 사람은 자손에게 산 사람은 산 사람에게 국가에서 일정액을 공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신들이 참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정치를 많이 해서 안정을 시킨 다음 개혁 정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우선 정치 안정이 첫 번째 되고 그 개혁 정치에 첫 번 발을 내딛은 것이 이제 노비안검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을 달래는 뜻에서도 등급을 정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줬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노비안검법 같은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됐다 라는 말씀이 되겠군요 그러면 다음 얘기를 듣고 이 광종의 치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자께서 황제에 오르신다네 그려 태자께 없으는 성군이 되실게요 그렇고 말고 새 나라가 열리는 게지 태하 강춘기옵니다 고맙소 경들은 들으시오 예 태하 오늘로써 지임은 이 나라 고려제국의 황제에 올래도다 태조 폐하께 없어 이다라를 세우시니래 두 형님이 국사를 이끄셨고 그 뒤를 지임이 있게 되었소 지임은 겸손하고 탄탄하게 종사를 이끌어 가리니 지임의 앞에 놓인 만년 대업은 여기 대소 신뢰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오 황리 왕도 가옵니다 태하 949년 3월 신명순성 왕후 유씨의 소생인 광종이 정종의 선의를 받들어 25살의 나이로 보위에 올랐다 고려는 광종의 직위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특히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호적의 힘을 약화시켜 중앙 집권화를 확립하는 것이 그에겐 첫 번째 대업이었다 신 박수경 폐하께 다급한 국사 몇 가지를 청하옵니다 아 박공 말씀하시오 우선 서경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어옵니다 이는 선대왕께서 펼치셨던 공역 때문인바 서경 공역을 즉시 중단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서경 공역이란 정종이 계획했던 서경 천도에 따른 공사장을 말한다 계국 공신 박수경은 바로 그 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 등장한 박수경은 광종 즉위 후의 원로 대신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인물이다 그래요 지임도 그리할 생각이었소 서경 공역을 즉시 중단하여 공역에 나선 백성들을 각자의 향리로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박공 아울러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하명하시옵소서 폐하 요즘 호족들의 여론은 어떠하오? 망극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폐하 공신들을 비롯하여 호족들은 폐하의 해아를 주심에 깊이 간복하고 있사옵니다 박공도 아시다시피 공신이 수천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각각에 맞는 녹봉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하옵니다 폐하 하여 공신록을 훑어보고 신중히 분류하여 공신들을 네 등급으로 나누었사옵니다 네 등급이라?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 중 사역자에게는 쌀 25석을 삼역자에게는 쌀 20석을 이역자에게는 쌀 15석을 이력자에게는 쌀 12석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여 싸옵니다 폐하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올리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한눈에 공신들의 구분이 들어오는 구리요 이렇게 해야만 그동안 유야무야 됐던 공신들의 노고를 제대로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해야 누가 누구보다 위인지 서열이 분명해지고 그의 합당한 대우도 따르지 않겠소 망각하옵니다 폐하 광종 임금의 또 하나 관심사는 고려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였다 아버님 우리도 연호를 독자적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음 그렇다 광덕 어떠냐 광덕 덕이 빛난다 좋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폐하께서도 마음에 들어하실지가 폐하께는 자초지종 말썸을 올려 윤호를 받아야겠지 소자로선 마음에 드옵니다 그런데 연호는 황제국에서만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려도 황제국이 아니더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옵니다 광덕이라 그르하옵니다 폐하 이 나라 고려가 엄연히 자주국가임을 생각할 때 연호 또한 당당한 의미여야 한다고 보았사옵니다 음 깊은 뜻이 있구려 좋습니다 연호는 있어야 합니다 자주적인 황제국가에서 연호는 마땅히 있어야지요 기존의 중국의 연호를 받아다 쓰던 관례를 폐지한 광종 그는 광덕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자주의식을 표현하였다 물론 훗날에는 후주의 연호를 다시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또한 광종의 외교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편 아니 대하께서 작정을 하신기로구만 응? 그동안 백성들 피만 빨던 호족들이었는데 좋은 세월 다 갔네 그리야 하하하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신들의 등급을 새로 나눈 이래 공신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런 공신이나 호족들을 왕께서 손안에 넣고 좌지우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르다 뿐입니까? 힘센 놈 가진 놈만 잡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녹봉을 정하고 세금까지 정할 길이 매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원 공신들과 호족들은 이미 광종으로부터 통제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광종의 개혁 정치가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했다 고려는 아직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이 없어 이 배를 저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안개는 안개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결국 고려를 한눈에 보게 될 것이오이다 고려 땅은 아직 멀었소이까 거의 다 왔습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쌍공 고려가 고려가 그야말로 금수강산이라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싶습니다 산수가 그야말로 그림이 옳시다 하하하하 쌍기 951년부터 951년부터 960년 사이에 중국에 존재한 후주의 학자다 중국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사옵니다 하하하하 끝을 보는 성미로구만 그래 마음에 들어 마음껏 들게나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황은이 망각하옵니다 폐하 지난밤에 쌍공이 들려준 주나라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었어 뭐인일이십니까 폐하 흡사 내 나라의 일이나 다름없이 들었다네 폐하 폐하의 심려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옵니까 내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인데 여전히 내 꿈속에 나타나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 그게 누구옵니까 호족들이라네 잠을 못 이룰 지경일세 때로는 그들이 말을 타고 깃발을 휘날리며 짐을 향해 돌격하는 꿈을 꾸고는 하지 묘한이 없겠는가 폐하 소신은 이제 폐하의 백성이옵니다 백성이라면 마땅히 주군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여기옵니다 벌써부터 객관이나 저작거리를 돌며 폐하께 없어 심려하시는 일들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보았사옵니다 옳거니 그게 무엇인가 천지가 계벽할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바로 그걸세 짐은 천지를 계벽할만한 일을 벌이고 싶은 게야 그게 무엇인가 대하 천지 계벽이라 함은 세상이 다 뒤집힌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그렇지 어떻게 뒤집는다는 것인가 신이 알기로 이 나라 백성의 절반이 노비이옵니다 아 그런가 노비들의 주인은 호족들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런 노비들을 풀어주도록 하면 그래서 그들이 일반 백성이 된다면 호족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어라 노비들을 풀어준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연히 힘을 잃겠지 그들은 지금까지 수십 명에서 수천까지 노비들을 끌어들여 병사들로 키우고 있지 않은가 폐하의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이옵니다 옳거니 노비를 풀어주면 그들에게는 해방감을 줄 것이오 호족들에게선 힘을 빼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우선은 노비를 안검하시옵소서 일은 그 다음에 착착 진행되면 되는 것이옵니다 안검 노비를 안검한다 안검 노비 안검이라 안검 즉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뜻인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들으신 드라마는 광종이 즉위하면서부터 서경촌도를 위해 하던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신들을 분류하여 대우하고 광덕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고 또 공신들과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의 학자 쌍기의 노비 안검법 제안을 받아들인 데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 연호 얘기가 중간에 나왔는데요 이 제왕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자면 반드시 이 연호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역대 연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연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왕조의 권위도 또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광종 때도 이 연호가 하나로만 계속 쓰였나 하는 게 궁금합니다 네, 그럼 연호를 먼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역대 중국 왕조들은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를 구분짓기 위해서 그 통치 시대를 표시하는 연호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연호 속에 자신의 국정 희망이나 통치 방향 또는 심지어는 정권의 정체성까지 담궂은 노력을 한 것이 연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랜 기간 중국에서는 그 연호 제도가 정착돼 나갔고 우리나라도 중국보다는 늦습니다마는 연호 사용이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한 끈에 연결된 그런 시대가 참 많아서 왜 그러냐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농경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중국을 위협한 세력들은 북방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농경민족끼리 잘 지내면서 공동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4대 외교니 설린 외교니 이런 얘기로 하는데 어쨌든 이 연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속됐다든지 또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역사를 기록하는데 공동 기록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중국 왕조가 통일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중국적 연호를 쓰고 반대로 중국은 한 번 통일되고 강한 세력이 형성되면 그다음에 다시 무너지고 분열 상쟁하는 시기로 오고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왕조가 썼을 때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 통일 왕조의 연호를 쓰지만 혼란기에는 우리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그렇군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원나라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 원나라 시대는 참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체험할 수 없는 강력한 북방 민족의 간섭과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기간도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걸 빼 놓고는 역대 중국과는 거의 대등하게 설림관 인계를 유지하고 연호를 쓰면서 평화롭게 잘 지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동으로 연호를 썼다는 그렇죠 이 연호라는 게 통치 방향과 정권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네 그런 의미도 있다 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원나라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연호를 썼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것도 문헌이나 또는 시대마다 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게 문헌상에 나타나나요?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대개 3세기, 4세기 이 무렵에 썼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기록에 나오지를 않고요. 그 기록으로 찾는다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에 연호를 쓴 것이 분명하고 만주지반현에 있는 광개토대왕 빗속에는 영락이라고 합니다. 영락. 영락. 길영자 즐거울락.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고 그래서 이분은 호태왕이라고도 하고 영락대왕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라도 그 법흥왕 때의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세운다 그런 뜻도 되고 그 건원이라는 연호를 쓴 것이 기록상 나오고 그 뒤에 계곡으로 바꾼 적도 있고 후삼국 시대에 와서는 대개 그 당시 중국은 혼란기니까 후고구려나 후백자가 연호를 썼고 독자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겠죠. 네. 썼고 특히 국리라는 사람은 대단히 자주정신이 강하고 황제국가를 지향하고 연호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 다 논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호는 그 임금의 통치기관을 표시하는 기원이 되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정체성 같은 걸 밝히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최초로 쓴 연호가 무태. 무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해서 힘을 군대를 강하게 해서 천하를 태평한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905년에 쓴 성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신성스러운 어떤 국가를 건국하는데 어떻게 작용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연호고요. 성책이요. 네. 성책. 그 다음에 국호를 태봉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죠. 태봉으로 바꾸면서 연호를 수덕만세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911년의 일인데 이 수덕만세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덕이 만세에 나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가 영원하라는 뜻인데 그 수덕만세란 그동안 신라시대에는 김씨들 천하였거든요. 김씨는 바로 금이라고요. 그게 금성. 경주로 금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의 금덕이 끝났다. 그리고 태봉은 수덕이다. 그러니까 김씨들의 금덕 대신에 수덕이 만세에 전해진다. 그런 의미로 오행사상을 담아서 만든 그런 연호라 볼 수가 있죠. 정권을 잡으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도 또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전이나 내부적 우한을 없애야 되는데 그 당시 북중국을 통일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후주 혹은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치에 힘쓰는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중재하고 후주의 연호를 잠시 씁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준풍이라고 하는 걸 어느 시기에 썼고 나중에 송과의 관계가 이제 원만해지면서 송의 연호로 들어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광종이 즉위하면서 광덕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 것은 태조의 꿈을 이어서 이상세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꿈을 담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것은 중국과 다른 독자성을 갖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속에 내포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호족들이나 공신들을 등급별로 나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등급별로 공신들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주기 위한 등급일 수도 있겠고 또 세금을 부여하는 의미로도 봐야 되겠는데 이 세금이나 등급여에서 이런 쌀로다가 기준이 됐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제 그 농경사회고 또 그 당시 이제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농사짓는 것 그 결과 얻는 산물이 쌀이죠. 그래서 이제 쌀이 어떤 경제의 바라미터 또는 국가 지급의 이제 바라미터가 되는데 이제 공력자 또는 공신들이 국초부터 본다면 1등공 개국 1등공신이 있고 2등공신이 있고 3등공신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삼한공신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삼한공신. 네. 1등공신, 2등공신 다음에 삼한공신은 학자에 따라서는 수천 명에서 수백 명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작은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이제 그 공신 가운데는 진짜 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초의 공신들을 박수경으로 하여금 이제 조사하게 했을 때는 진짜 공신은 우대하고 가짜 공신은 선별해서 이제 뭐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등을 4등급으로 주었다는데 그 1등공신과 2등공신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3등공신에 해당한다고 할까 아니면 삼한공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아마 2등급으로 나눈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나누어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몇십 석에서 뭐 몇 석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요. 뭐 한 섬 하면 대개 이제 지금도 15말 정도 조금 되거나 말거나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 쌀로서 지지세력들을 결집하는 데 쌀로 지급을 해줬다. 그리고 개국공신, 2등공신, 삼한공신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예우를 해줬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지지세력을 얻는 데 성공을 하나요? 그렇겠죠.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는 정책이고 또 그 당시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 박수경이라는 인물이 했거든요. 박수경은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고 공신 대표 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별 불만이 없었고 박수경은 평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박지윤 때부터 왕건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의 형대는 박수문과 함께 이 삼부자는 태종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대국 때부터. 대국 때부터. 그래서 태조의 그림자 같은 분이고 나중에 태조가 천하를 통일하고 태조 23년에 역분전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분전을 지급해서 국가의 공력을 맡아서 공운을 세운 사람들한테 자등 있게 지급을 하는데 특등으로 제1등급으로 상징적으로 박수경한테 200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고려사에 보면 역분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분전 지급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등으로 박수경을 주었다면 박수경의 위상이 어떠는지 알 수가 있죠. 특별하게 예우를 했고 채측근이었다는 얘기가 됐죠. 그리고 또 고려사에 보면 박수경 열전이 있고 열전을 보면 성품이 용감하고 건모와 지략이 뛰어났고 또 조물군 싸움이라고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참았던 획을 긋는 중요한 싸움인데 3군으로 나누어서 공격을 했는데 상군과 중군은 그것만 실패를 하고 하군을 맡았던 박수경이가 대승을 했고 또 마지막 결전인 1, 2천 전투에서도 박수경의 위상이 뛰어난 공운을 세우고 일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도 또 활약이 많았던 걸로 네. 아들들도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회를 이어서 3대째 그 삼형제가 전부 다 벼소를 하고 활약을 했죠. 그러면 이 아들들로서는 이 멸문이 끝나는 거네요? 멸문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지 멸문까지는 몰라도 한동안 좀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기강을 잡으려면 제일 강한 사람을 넋눌러였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을 집내 희생시키는 그래서 박수경이 그 사람은 원로 군신으로 이미 참 연세가 높으니까 잡아놓을 수는 없고 그 삼형제를 감옥에다가 가둬서 상징적으로 처벌을 하는 그렇군요. 드라마에서 이제 또 이 박수경과 함께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쌍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왕권 강화책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데 이 성씨가 중국 성씨가 쌍씨가 있나 보죠? 네. 쌍씨가 있습니다. 쌍기 쌍철 그렇게. 아버지는 쌍철이고 아들이 쌍기죠. 네. 이 사람이 드라마에서는 후주에서 온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후주가 당시 고려하고 어떤 관계였고 쌍기에 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후주는 중국 5대 가운데 하나고 5대라고 하는 5개의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거든요. 그 후주는 광종의 개혁 정치의 모델이 된 그런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주를 건국한 태조 자신은 고려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못 끼쳤지만 얼마 뒤에 죽고 세종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있는데 광종 정치의 모델이 될 만큼 훌륭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쌍기라는 인물이 이제 실로계나 다른 기록에 보면 사신단 일행으로 고려에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쌍기라는 인물이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특별히 스카우트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왕룡이라는 분이 이제 고려에 사신단에 벽악 가서 활약을 하고 오거든요. 그 2년 다음에 이제 설문이라고 하는 장작, 후주의 장작감으로 있던 분이 고려에 사신으로 올 때 수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와서 병을 칭탁하고 이제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병에 들어서 못 갈 정도면 행동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설문 후 돌아간 뒤에 광종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국정을 논하고 하는 걸 본다면 교병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참 증거가 없는 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김 선생님 말씀대로 사전에 어떤 포석이 있었고 고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귀국한 다음엔 병을 칭탁하고 안 간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광종이 쌍기에게 뭘 기대를 했을까요? 말하자면 외국의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채용한 경우가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하를 둘러봐도 공신이나 호족 세계죠. 여기에서 그들과 결탁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을 뽑아낸 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재라고 하는 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이랬을 때 훈신숙장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사람의 발탁의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후주에서 벼슬을 한 경험이 있고 관료정치를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상당히 문외도능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만약에 조사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광종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돼서 그를 통해서 관료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개혁정책의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중국에서 받아들인 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조정에 있는 신뢰들은 이 쌍기의 등장이 달갑지도 않았고 또 자기들의 위치가 결국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최승로의 시무 28주 속에 들어있는 쌍기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쌍기가 바른 말을 해서 광종이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 정치를 실현시킬 수가 없었던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부하하고 그냥 겉만 번들여야 하고 문에만 치중되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광종이 수많은 그릇된 일을 해도 그걸 막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평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비평은 최승로도 역시 공신세력 중에 하나고 훈구대신 중에 하나니까 다른 훈구대신들, 호족이나 아니면 공신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그러면 최승로는 이 노비안검법 이것 자체도 그렇게 부정을 했나요? 그럼요. 그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죠. 그러면 이제 노비안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결국 이 노비안검법이 쌍기의 제안이었고 그것을 광종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당시로서는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검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개념으로는 어떤 걸 중심으로 든다니까? 살펴서 범사한다 이런 뜻이니까 노비가 진짜 돈 주고 샀느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노비를 만든 거냐 아니면 그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참 혼란기에 약육강식과 한 가지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강제로 노비를 맺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 그걸 심판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서 검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내서 억울한 사람은 다 풀어줘야 된다 그런 게 안검이죠 그러니까 신분 질서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고려 건국 이래로 양천제를 지향해 나갔거든요 양천 양인이냐 천민이냐 천민이냐 그런데 양천제라고 하는 것이 골간이 어떤 거냐면 다양한 계층이 있어도 양민이 많아서 말하자면 우리 신체로 말하면 헛이죠 그래서 양민이 많아서 국가에 근본이 되고 세금을 내고 부역을 나가고 군대에 나가고 이래서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 양인 수가 줄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인 수를 넓히기 위해서 억울한 노비를 풀어서 자유민이 양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이 많아야 조세도 많이 내고 그렇죠 부역할 인구가 있으니까 국가에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재정 기반이나 왕권 강화에 이 노비안건법이 효과를 발휘한 건가요? 그렇죠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족들에게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자기들의 손발이 잘려지고 재산이 나가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노비를 생산수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를 축적할 수 있죠 일하는 기계들이니까 살아있는 기계니까요 또 그중에서 힘센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들면 사병이 되죠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반면에 살아서 있는 한은 호족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근간이 되니까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죠 반면에 국가 입장에서는 호족 세력을 깎으려면 힘을 빼는 것인데 노비를 해방해서 일반 자유민을 만들면 그만큼 힘이 자연히 감소되니까 호족은 극력 반대를 할 것이고 이런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승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실록에 정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 얘기를 노비안건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것이 태조시대로부터 60년이 개국한 지 60년이 지난 해거든요 네, 그럼 60년이 지난 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른 뒤에 노비를 안검한다는 게 이건 쇼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근거도 없고 또 증거를 대기도 어렵고 그저 나는 잘못하게 억울해서 노비가 됐소 이렇게 자기 주인을 고발하면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 노비 편을 들거든요 이러니까 모든 훈구대신들, 공신들이나 호족들이나 다 반발을 하죠 심지어 광종의 절대적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왕후 황포시까지도 이래서는 안 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를 않았다 이렇게 최승로가 시무 28조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 노비라고 하면 그러면 나라에서 노비를 이렇게 규정했다면 실제적으로 노비가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게 실록이나 이런 기록에 나옵니까? 인구 자체도 우리가 살필 수 없는데 노비 수는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 신라에서 예를 들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고대 왕국을 형성했잖아요 이럴 때에 성공한 장군에게 보통 300명씩 김주시는 수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300명씩 포로로 잡은 자를 노비로 주거든요 전쟁 포로 전쟁 포로 전쟁 적국을 점령하고 수많은 포로를 끌어오면 그러면 300명을 노비로 받았다 그 장군에게 장군에게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다면 재산이 되는 거네요 재산이 되는 것이고 노비 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의 어제 친구였다가 오늘은 적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전쟁 포로가 나왔다면 자연히 그거에 상응해서 노비 수가 늘어나겠죠 또 최승로가 그 노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노비가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은 그 수를 그대로 늘고 나가고 없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은 자나 아니면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흉년이 들고 전쟁으로 아무도 보살필 사람이 없으면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는 편이 되는데 자신을 팔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러니까 헐값에 그야말로 쌀 몇 마리나 아니면 쌀 한 섬에 노비를 사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를 늘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샀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강제로 힘없는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노비를 만들었다면 그건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에는 노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지 않을까 국민의 상당 부분이 노비가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로 되는 경로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돈 주고도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려워서 가족에게는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포로들을 붙잡아서 노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국가의 반역 행위를 하면 가족들을 노비로다가 공노비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형벌 노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노비 어떻게 됐느냐는 조사하는 방법도 또 조사하는 경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일이 너무 천연된 뒤에 국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태조를 헐려도 그저 뭐라고 할까 편히 넘어가자 편의상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60년 뒤에 헐라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시기에 노비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본다면 다음 얘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구체적으로 이 노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노비환천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노비환천법이 나오게 되는 시대적 배경이나 실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기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 기술 이현주 대담 출연 상명대학교 최기성 박사 역사를 찾아서 제242편 광종의 왕권 강화책 그리고 노비안검법 조수연 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술 이현주 기술 이현주 기술 이현주